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천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을 새롭게 고치겠다며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. 천 교수는 지난 김승환 교육감 시절 부정과 비리를 해소하는 데 공은 있지만 불통행정과 학력저하 논쟁 등 개선점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그러면서 전북교육의 새로 고침을 통해 위기의 시대에 생존을 위한 교육을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.